영어 영어 하긴 해야 되는데 혼자 하려니 막막하고 바쁜데 학원을 언제 가지 해봤는데 재미없어서 포기 부끄러움이 좀 많아서 영어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영어? 다 같이 하면 되죠 아 같이 하니까 너무 재밌어요 다른 조연도 있나요? 저 발음 어땠어요? 실력이 느시는 것 같아요 따라해보는 거예요 다 함께 외치고 성장하는 진짜 살아있는 수업 라이브로 배우는 진짜 영어 리얼라이브 라이브로 만나요